자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을 끝으로 이제 2차 시험이 다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전에 끝나신 분도 계시고 끝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건 7시쯤이거든요 계실 텐데 모두 모두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오늘은 조금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만큼은 커뮤니티에 가지 마세요 만약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푸념을 하시는 걸로 끝이시고요 굳이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나 이거 실수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친절한 분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글은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위로해드리고 정말 정말 그 정도 실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말씀하시고 커뮤니티 들어가지 마세요 요즘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예전 한 몇 년 전에 비하면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어그로 끄시는 분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2월 8일까지는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면접을 하고 나서 제 친구도 그랬는데 실수를 했다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근데 그 실수쯤이야 수험생 분들 누구나 하는 실수고요 제 친구는 또 심사위원이 마지막에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의 웃음 하나에도 이렇게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게 수험생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수험생 입장에선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아 그냥 분위기 좋았으면 좋은 대로 좀 어색했으면은 아 힘드셨나 보다 이런 상태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굳이 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복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으신 분들은 이제 붙으시는 대로 그 기출문제로 후배나 아니면은 지인들 혹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개설하시든 블로그를 하시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정말 아깝게도 이 차에서 정말 간발의 차로 떨어졌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또 남겨둔 자료가 분명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그냥 한번 내가 어떻게 수업했는지 그냥 일기 차원에서 쭉 남겨보세요 저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적어가지고 남기기는 했어요 과에 근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사회적 약자 배력 파티였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기억은 이제 영상을 올렸던 그 교수님 앞에서 했던 강의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팁을 뭐 드리고 싶어도 내가 시험 때 실제로 어떻게 했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많이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딴소리인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금토일 이제 2박 3일간 휴가를 떠나요 그때까지는 영상을 안 올릴 거예요 못 올리겠죠 아마? 그리고 나름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 거고요 가능하다면은 심심할 테니까 실시간 라이브도 올릴 수 있으면은 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조금 쉬면서 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거를 할지를 조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신규 교사들을 위한 내용들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때도 초임 교사들을 위한 이제 조언이나 뭐 방법 같은 것들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규 교사의 3월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담임 OT 준비나 교과 OT 준비, 담임 업무 준비 그 다음에 또 업무 분장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메신저 같은 경우에 뭘 쓰는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단어 설명, 기한, 상신, 결제와 결제의 차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제에 올릴 때 결제 라인 순서, 연가 일수라든지 호칭 문제 그 다음에 초군 수당, 출장비, 그 다음에 월급 내역 이거 제가 제일 올리고 싶은 거였는데 월급 내역, 첫 달에는 얼마를 받는지 근데 월급 내역서가 뭐가 뭐인지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걸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출근 시간이나 회의가 있는지 칼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려고 해요 학급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겪었던 시행착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했었던 학급 운영 방식에서의 학급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학급 이벤트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3월 달에는 제가 분명 바쁠 거고 그 다음에 체력이 저질이기 때문에 분명 뻗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2월 달에 다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영상을 길게 찍는 편이잖아요 지금도 길어지고 있는데 길게 찍어서 자막을 다 달아가지고 그냥 한 큐에 몰아서 올릴지 아니면은 자막이 조금 적더라도 짧게 짧게 찍고 짧게 짧게 나눠서 영상을 여러 개로 올릴지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올리면은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고 한 개의 영상만 보면 되고 편이 하긴 한데 나중에 볼 때 불편하실 거 같더라고요 매번 몇 분 몇 초에 무슨 영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고 근데 또 짧게 짧게 올리면은 너무 영상이 많아져요 나중에 찾기 힘들 거 같고 아 그래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인구를 보신 분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최대한 올려보려고 해요 당연히 제가 3년차 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라고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3년 동안 거쳤던 시행착오들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첫 해때는 정말 첫 해때랑 둘째 해죠 2년차 때는 양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님을 정말 잘 만나가지고 제 업무적인 면에 거의 다 보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많이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영상 찍을 게 많은데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너무 게을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것도 너무 동영상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겁네요 아무튼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번아웃 상태에 빠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돈 드는 취미를 찾아보시고요 돈 드는 취미는 정말 많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가셔도 좋고요 게임을 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뭘 먹으러 다니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돈 안 드는 취미를 찾으셔도 좋죠 돈 안 드는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돈 안 드는 취미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쭉 보셔도 되겠고 영화를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그림을 시작하셔도 좋은 거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 영상 편집 시작하셔도 좋죠 이거 영상 편집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어플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는 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10분이 채워지겠네요 얼른 마치고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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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용